오늘은 여자가 나를 더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데이트든 연애 후기든 상관없이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상황상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상황에서도 여자친구가 자신을 더 보고 싶어하도록 만들고 싶은 남자라면 이 영상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항상 그녀 곁에 있지 마세요. 연애 외에도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취미 그리고 목표가 있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만을 쫓는 것은 당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는 서로에게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마세요. 미스터리하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그녀의 흥미를 더 유발하고 싶다면 몇 가지 사실은 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더 많이 있고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만 하세요. 만약 그녀가 당신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반한 증거입니다. 전화 통화를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전화는 데이트 계획을 세우거나 긴급 상황을 해결하고 원거리 연애를 유지하기에 유용하지만 절대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전화에 너무 매달려 결국 여자의 마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는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그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할 수 없게 되니까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로맨틱한 데이트를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거나 혹은 멋진 데이트 코스를 준비해 보세요.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세요. 잠시 떨어져 보내세요. 물론 상대방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실제로 떨어져 있어야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약 연속 데이트를 했다면 다음 데이트를 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정도 쉬어 보세요. 이 시간은 서로가 함께 보낸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실수를 했다면 떨어져 있는 시간은 서로 화가 풀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필사적이지 마세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하지만 너무 집착하거나 귀찮게 하는 행동은 삼가하세요. 전화를 해도 한두 번 하고는 끊고 무심한 척 행동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짜증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너무 많은 연락은 삼가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항상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며칠 혹은 일주일 정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만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녀는 당신을 더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My love will follow through Holidays My love will follow Aегisjer 감사합니다.